영상 오늘 보리는 좀 빼봤어요 너무 애들을 흥분시키는 것 같아서 보리 없는 애들 놀이밤 놀이를 한번 체크하려고 보리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아이들이 좀 안정되게 놀죠 흥분노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써니만 지금 흥분노 높은 써니하고 보리가 둘 다 있으니까 굉장히 흥분이 더블로 높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를 뺐습니다 애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요 많이 침착하죠 애들이 당분간은 보리를 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보리 따로 빼야 되겠어요 애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쳐요 쏘리도 빨리 갈았네요 쏘리도 빨리 갈았네요 쏘리도 빨리 갈았네요 분홍이가 써니 제압하고 있네요 반가워 정백아 넌 거기에 친구니 이제 배가 좀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올리고 허리가 들어갔죠 못 찾아 찬이야 거기서 아무것도 없네요 놀자 뛰어가는 찬이 보리 하나 뺐다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네요 당신이 날고싶어 에이 정배 아가리 파이터들 아가리 파이터들 밖으로 나가자 나가자 레오 나가자 나가자 나가 나가자 찬이 나와 스키 안나올거야 옳지 스키 뛰어오는거 봐 가자 나가자 열심히 뛰어서 안나와요 용순 용순 나와라 나가자 용순 나와 용순 나가자 안나온대요 용순 더 놀겠대요 용순 나가자 예스 ! 구독하신 nok weak 분홍이도 나왔어 신나게 놀았어 네 재밌어 죽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모질 너는 왜 안들어오는거야 애들하고 뛰어놀기 싫어요 사니탱 흥분쟁이 써니 바뀌어서 놀아 황합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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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합성이라